인테리어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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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나 샤워하고 있어 왜? 아 깼어 하도 소리 때문에 잠 잘 수 있을까? 뭐야 오 저기 공중화장실 생겼네?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모르겠네 아 여기 반점도 배달 오는 것 같네 저 중국지 저 옆으로 가면은 좀 뭐 많거든 동네가 아니 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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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 동네가 너무 좋아 깔끔하지? 캠핑장이 우리 동네 같다 여기에서 자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자는 기분이야 화장실에서 자는 기분이야 화장실 비밀번호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윤이 화장실 안가? 세척장도 깔끔 깔끔하다 엄청 깔끔하지 응 응 어이구 어디가 올게 잠깐 올게 어디가 어디가 어이구 아윤이 옷가 벗겨 아윤이 옷가 벗겨 와아 좋다 사랑이 옷 좋아 오오 사랑 없어도 좋다 왜 화장실이 왜 이렇게 화장실이 왜 이렇게 화장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 아유 아우 파도 장난하다 파도 rays 미치검 응 알겠어 난 미치검데? 어두워! 어두워! 비 웃고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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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어 미치검 미치다 여기 너무 빨간색이 있어 여기 빨간색? 여보 여보 아 저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춥다 춥다 그래 잠가라 잠가 잠가도 안 되는 거야 춥다 아빠라 차가운 고기 진심 차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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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간다 빨리 와 이제 춥다 갔다와 안녕 조금이 없어 저쪽에 봐봐 너무 맛있어 이렇게 왔어 으음 되게 잘하셨어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야 누네들 뽑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흘리지 않게 그것을 되고 잘 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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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지 뭐라고? 대박났어 그 الكاظ 포 founded bunlar 허팝 무슨 창구가 그럼 가cean 지갑 그 변화가 생각을 zo 뒤ף 어디보다 파도가 반emu русicios вып beverages 부르네 pping 한 번 가버리기 참기름 텐트 예쁘게 텐트를 저거 바꿀래? 캠핑 칸. 캠핑 칸. 캠핑 칸. 캠핑 칸. 캠핑 칸. 200이면 뭐 괜찮지? 우리 것도 500여점 나이 호들아 호들아 별아주 색깔이네 부딪팀의 색깔의 치킨 한번 구워진다 날씨가 오르보 걸그룹 앞에서 뒷구를 샀어요 세팅에 라멘이기 안심해 ㅋㅋ 안심해 안심 안심해 눈이다! 비가 눈이 안겨 비가? 아까는 눈 같았는데 야, 또 봐도 벨라 저기 산책나 있잖아 여기 늘 좋아하는 흔들마리인데 엄마 너무 이쁘게 맞다 갔다 엄마의 슬픔이 너희에겐 기쁨이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한테 비 오고 했다고 그러니까 비 맞나? 비 맞나? 눈 같아 보려고 눈 같아 보려고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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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마라 포토존 ock 아이돌 Ott 여기 왔을 때 또 사진이 있다 아윤이 완전 애기 때였는데 몇 살이었지? 4살? 지금 7살이니까? 4살? 5살? 2, 3년 정도 전에 왔지 미역 냄새 상라인은 저거 버버라고 저거 말리면 미역이가 나중에 나 내려갔어 멋지다 그림이다 여기도 산책로가 있더라 아 마스크 봐도 된다 사람들 오면 해야 된다 사람들이 절로 가서 찍더라 우리 또 가자 우리 저번에도 찍었는데 이제 안 온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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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고찌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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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우와 조심해 조심해 어 기대지마 조심해 야 이붕해 봐봐 어디? 파도 마제 오 구름 같다 용기인데 맞지? 조심해 얘들아 뒤로 와 너무 앞으로 가지마 위험해 엉덩이 엉덩이 대박이 공원 우와 멋지다 저기로 가보자 니가 똥 나온다고? 니가 똥 나온다고? 오 파도소리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너무 좋네 오늘 날씨도 좋고 너무 좋네 오늘은 비 때문에 늘어나고 응 비 때문에 은근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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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냈어? 아빠 이제 그만 돌아가자 왜? 저까지 가보자 누구 닮았노? 식탄많은거 저거 봐봐 이건 갈색깔 뭐야? 갈색깔? 어 해초 저파락길이 뭐야? 저파락길이 뭐야? 이 소나무 우와 이 소나무 멋지다 나무가 봐 오빠 이거 뭐야? 오징어 이거 백파리 아니야? 백파리야 몰라? 어... 힘들었어 하하하 아니 이제 가야지 또 돌아가야지 좋다 좋다 하니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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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다 완전히 억스러운 공간적이다 여기는 공간적이다 여기는 지중해 바다 어 그러니까 옷이 이쁘다 이 바다색이랑 저기 뒤에 바다색이랑 틀리네 맞쟌 여기에서 아 그런가 하니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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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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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힘들다 힘들다 뭐 그래 띠가 더 이상한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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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write